오늘 아이즈언유 뮤비 촬영하러 왔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예요. 태아철 안에서 책을 보다가 약간 노을이 질 때 예쁜 풍경을 바라오거든요. 약간 그 정도로만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걸어가겠습니다. 뭐 지하철에 사람들 많으니까 뒤집고 나가서 약간 그런.. 찍어봤는데? 카메라 가리는 것까지 딱 하면 좋지? 응!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깔아드릴게요. 심각 imperet 신갑이 끌렀어요. 다시 한 번 더. 밑에 보면서 줄어가는 거. 하는 걸 줄 아는 거예요. 쁘러. 연습생 mural는 자주 했었어요. 보컬 레슨 가거나 얘들아가 막 강남역 가거나 제가 한국 와서 처음 깃뚫었을 때 그 순간이랑 같이 지하철을 처음 가고 그랬습니다. 좀 재밌게 찍은 것 같고 캐럿 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찰파라줘요. 프레임 아웃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투샷으로 운전하면서 막 한 번만 떠들고 떠들고. 정환입니다. 지금 아이즈원유 촬영하러 왔고요. 도망가는 역할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머리 염색했는데 어제 염색했네요. 이제 지금부터 점점 머리 색깔이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상처 분장을 해봤는데요. 여기. 여기. 입술도 그렇고. 어디에서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는 거 한번 찍어봤고요. 다시 또 촬영 들어가야 돼서 그 촬영에서 보도록 하시죠. 도착해서 나야 그런 느낌으로. 멋있게. 액션.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저길 보고 하는 거예요? 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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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을 제일 보고 오면 되는 거죠? 카메라 찍고 앉아요. 알겠습니다. 아 좋다. 오케이. 뭔가 이런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 종환이 형 고아로 그런 씬을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 이렇게 닦아서 신선한 느낌. 옛날에 차예요. 어릴 때 타던 그런 차 디자인인데 너무 반가워요 지금. 소동차도 100조는 알아요. 근데 얘는 소동차 아니에요. 이건 자동차. adjustment.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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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who in тр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이즈온유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습니다. 디렉팅을 많이 하고 최대한 해봤는데 뮤직비디오에 잘 녹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파티 문제를 받고 파티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씬을 찍었는데 오늘이 첫째 날이거든요. 촬영 첫째 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뭔가 감들이 오는데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재밌고 신박했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그럼 내일 또 촬영 때 오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연스러워보다는 멋을 좀 털려봤어요. 어때요? 오케이. 컷. 오늘 아이즈온유 뮤직비디오 촬영 첫째 날이 끝이 났습니다. 멤버들이 다 각자도 개인신으로 촬영하니까 뮤비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아주 기대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자꾸 푹 주무시고 대보리 드시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로 촬영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거라서 눈물을 흘러내고 있는데 그냥 허무한 표정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잘 Jacqueline도 찍고 계십니까? 18일에 총 1시간이 되었던 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아이돌까지 그 왔는지 본인이 와요. seventeen에 TJ 촬영할 때 가볼게요! 재밌게 들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멋있으신데? 저희가 앨범 활동을 하고 바로 이제 미션 투어를 나가서 나가기 전에 우리 캐럿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평화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표정을 과하게 안 썼던데 약간 웃음보다는 조금 더 이미지 잘 보이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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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좀 먹고 갈게요 드실래요? 괜찮아요 아 네 한국 분이요 한국 분이요 모델 모델? 아니다 27이요 몇 살이에요?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다 뽑으세요 중국 나이요? 네 중국 나이는 26 한국 나이 28 28 동갑이네 동갑이네 동갑 오늘 뭐예요? 오늘 내가 연습이 있는데요 저도요 아 그래요? 아니요 죽으세요 아 이거요? 죽이면 되는 거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옥상에서 파티 분위기로 같이 보조 출연자분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추운 추운 것도 씬도 찍고 같이 이렇게 한 곳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씬도 좀 찍고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선선해져가지고 되게 예쁘게 담겨지길 것 같아요 웬만에 나오는 서브곡 뮤비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로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외롭다 외롭다 조금만 그 자세를 앞에서 나와서 조금만 앞에서? 네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자세 외롭다 외롭고 보면 네? 진짜 남은 그런 공허한 느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한강입니다 여기 진짜 한강입니다 많은 해외를 가봤지만 한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강이 참 넓어요 한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나에 있는 선선은 한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오오오 아 한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이 다 커졌어. 살짝 아예 앞뒤를 살짝 주고 다 주는 거니까요. Let's go. Let's get it. 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달렸는데요. 자켓 벗으니까 딱 시원하네 딱. 너무 시원해요. 아침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내일 촬영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틀면서 그 다음에 좀 지나가 가로등 쯤에서. 가다가 좀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 시간. 이건 좋고. 좀 늦은 시간에 촬영을 혼자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촬영이 굉장히 수월하고 빠르게 끝나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 내일 또 이제 촬영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즈오니움 뮤비 찍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니까 오늘 촬영도 아주 안전하게 다들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테러들도 많이 예쁘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혼자 저기압인 상태에서 디노가 저한테 와서 불굴을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같이 그 감정을 잡는 자체가 좀 견디기 힘들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괜찮아. 아이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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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니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약간 구해주는 거 돌리면 달걀하고 동공이 커질 거예요 진지해요 고뇌하는 호시를 그냥 힘 빠진 호시를 제가 구해내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끌고 나가는 그런 씬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시랑 같이 같은 유닛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앨범 덕분에 좀 흔숙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안녕 멍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랭랭 하길래 서로 웃음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고 순조로운 촬영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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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from home, 동작에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는데 makinor 그리고 하느님께 ¿ looks soon? 알겠습니다. 만 bouquet throughout a day these that 카치카 같은 곳에서 신나게 즐기는 장면 찍었습니다. 이제 안 친해지다가 연하촌 교환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같이 신나게 노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이스 온유 뮤즈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배우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타이틀도 많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아이스 온유 뮤즈비디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